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마에 가로주름이 지지만 눈썹이 높은 눈과 이마가 매끈하면서 눈썹이 낮은 얼굴에 대한 호불호 사진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았는데요 관상학의 고전인 마의 상법에는 미모가 불천창이면 출입 근기요 구요 앙월 상조만이면 경달북이 열조반이라 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여기서 미모라는 말은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한문이 아니고 눈썹 미 털 모 해서 눈썹 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그 눈썹 털을 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눈썹이 이마 천창까지 올라가 높게 붙어있으면 근본이 귀한 사람이요 입꼬리가 마치 달을 향하듯 올라가 귀 볼을 향한 사람은 높은 벼슬과 부귀영화를 누린다 라는 뜻입니다 즉 눈썹도 위로 올라가야 되고 입꼬리도 위로 올라 붙어야 상승의 기운을 뜻하여 좋은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마 주름이 있지만 눈썹이 높은 얼굴이 예쁜가 아니면 눈썹이 눈과 좀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마가 주름 없이 매끈한 얼굴이 예쁜가 하였을 때 거의 99% 이상이 왼쪽과 같이 눈이 시원한 느낌을 선호하심으로 이마 주름과 눈을 선택하실 때에는 일단 이마 주름이 조금 진다고 하더라도 전두근을 수축하여 눈썹을 올리는 표정 근육 운동이 관상도 좋아지고 얼굴도 예뻐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두근 수축 안면 운동의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이 여성을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마 피부 아래에 있는 표정 근육인 전두근이 이완된 상태로 쌍꺼풀이 짝짝이긴 하지만 진하게 라인이 잡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마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눈썹이 올라가면서 쌍꺼풀이 풀어져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예쁜 눈을 흐리멍텅한 졸린 눈이라고 하여 교정하는 수술이 바로 눈매교정술입니다 관상 성형 측면에서 보면 이 여성분에게서의 그 눈매교정술은 전혀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눈 성형을 하게 되면 관상이 더 나빠질 상황입니다 즉 쌍꺼풀 라인이 흐리멍텅하게 되더라도 이마 주름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눈썹이 위쪽으로 올라 붙은 얼굴이 좋은 관상 귀한 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눈썹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얼굴 근육이 존재합니다 이는 추미근이라는 그 찡그리는 표정의 근육인데요 이렇게 미간의 세로 주름을 생성하는 근육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렇게 눈썹의 위치도 아래로 내리는 힘이 아주 강력하므로 미간 주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눈썹 바로 위, 위쪽, 눈썹 위쪽, 눈썹 앞쪽에 이러한 살덩이가 실룩실룩실룩 거린다고 한다면 눈썹이 하강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이런 표정 연습을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눈썹뿐만이 아닌 입술과 입꼬리에서도 이와 같은 악명 높은 내림근들이 분포하는데요 지구 중력의 기본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 근육의 힘을 모두 빼고 있다고 한다면 저절로 눈썹이 처지고 입꼬리가 처지는 방향이 되는데 이와 같은 근육이 더욱더 얼굴살들을 처지게 하므로 이와 같은 얼굴 표정 근육들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굴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과 오늘 동영상에서 어떤 얼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관상에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얼굴 표정 근 중에 악한 근육이 따로 있고 선한 근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해로운 곤충과 이로운 곤충이 다만 인간의 관점에서만 하는 판단이듯이 나 혼자만의 개취, 개인적인 취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표정 근 혹은 보기에 나쁜 표정 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